카우스 시간선으로 오게 된 서브제로 비아는 헤빅 부하들에게 생포되었고 납치된 게라스는 이미 몸속의 에너지를 추출당하고 있었습니다. 헤빅이 리우캉이 아닌 게라스를 노린 이유가 밝혀지는데 모든 시간선을 거쳐온 유일한 존재인 게라스 바로 그의 몸속에 있는 타임 크리스탈 에너지를 추출한 뒤 고대음을 3도구에 충전하며 존재하는 모든 시간선을 오로지 자신이 생각한 혼돈으로 재창조할 계획이었죠. 한편 신세계의 전사들은 게라스를 구출할 계획을 짜고 있었는데 밀리나 여왕은 아웃월드 군대를 출전시키겠다고 했지만 리우캉은 샤오 장군의 반란을 대비해 반대했고 침투 임무에 특화된 전사인 스콜피온 콰이량과 섹터와 사이렉스를 투입하자고 강력 주장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새 전사가 혼돈의 시간선으로 투입됩니다. 리우캉의 시간선과 달리 혼돈이 종교이자 법이었고 질서가 금지된 무법의 세계였죠. 하지만 미래가 없을 것 같은 이곳에서도 헤빅에게 저항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헤빅에게 저항하고 있는 다른 시간선의 자리 케이지였죠. 전사들은 조나단 케이지를 포섭하기로 하고 전사들은 조나단 케이지를 포섭하기로 하고 제주도와 함께하자고 제주도와 함께하자고 저는 브라우가 이기들에게 공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황제 레인은 해빅에 의해 제국을 잃었고 조나단 케이지와 함께 저항하고 있는 성역이었죠 황제 레인은 해빅에 의해 제국을 잃고 황제 레인의 아내이자 다른 시간선의 타냐가 투기장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얼마 안가 카우스 켄시의 검이 반응했고 기습작전을 실행하기 전 위치가 발각되고 마는데 황제 레인은 해빅에 의해 제국을 잃고 황제 레인은 해빅에 의해 제국을 잃고 넌 루칭을 타고 하아악! 적들을 계속 쓰러트렸지만 끝이 없었고 하우스 전사들도 계속 등장했습니다 이것이 재미있다 Thanks, Moses! You are now in the maze! Its root is ever-changing! And no one survives. We won't give you the pleasure 헤빅의 의도대로 전사들은 흩어지게 되었고 하우스 전사들을 투입해 강제로 전투를 시켰습니다. 헤빅은 애초부터 아무도 살려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헤빅은 애초로 전투를 시켰습니다. 헤빅은 애초로 전투를 시켰습니다. 헤빅의 무자비함에 전사들은 점점 이성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헤빅은 애초로 전투를 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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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타나와 밀리나를 쓰러뜨리고 드래곤의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았던 타냐는 오딘과 텔레파시로 대화를 시도하는데 켄시? 저는 이 문화가 없다고 말합니다 오렌이의 언어는 다른 곳입니다 이리와는 어디에 가야할까요? 오렌이의 언어는 다른 곳입니다 오디는 자신을 이런 몰골로 만든 헤빅을 몰락시킬 수 있다는 말에 타냐를 돕기로 했고 헤빅의 성체로 향하는 후타를 열어줍니다 이 시리즈의 성체로 향한 후타를 열어줍니다